기후변화 대응이 현재 수준에 머물면 부산의 직접 피해는 현재 2.7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산업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부산 지역 연평균 성장률도 최대 0.11%포인트에서 0.14%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제조업은 폭염 증가로 업무 효율이 30%에서 40% 하락하고 특히 항만 물류업은 0.7조 원에서 1.1조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상했습니다.